어 나 쐈다 나 쐈다 나 쐈다 계속 가 계속 가 여기 발이 없네 어디다 보자 저 언덕 위인 것 같은데 나이스 자 기장 하나 더 가자 호진아 부평 쪽으로 돈 뜯게 야 저쪽 215쪽 있잖아 저 앞에 언덕 어 여기서 나 쐈어 1번에서 지금 안 보이잖아 가려서 215? 1번 핑 찍은대 집 오른쪽 지금 안보여 근데 사갈거리가 안나와 치코리타 해야지 길이라서 잘 안보여죠 헤드 엘에 많이 오고있다 엘에 많이 오고있다 어 일단 뒤에 여기서 총 그거 폭발음 어 봐 전방 전방 여기서 총소리 275 275 275 2명 2명 3명 3명 어 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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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까? 나 쐈 수 있어 어 쐈 수 있어 쐈 수 있어 내가 던지고 있어 한 명 기절 나이스 키윤 사망 오케이 끝 몇 킬이야? 마지막 그냥 사망인가? 나 1킬 그냥 확정 사망일걸? 아직 살아있을걸? 101명 살아있고 죽었고 6배율 수류탄 있으면 조금만 주사다 줘 예 슈트 완전 수류탄 우리 방금 쩌 수류탄 개쩔었다 하나만 줘 하나만 줘 6배 먹었어 6배 괜찮아 4배 있어 4배 여기 있음 저 앞에 125 집 쪽 집에 앞 바로 앞에 사람 어디 140 아 뭐야 내가 무슨 짓을 한거야 뭐 있는데 140 140 집에? 아니 바위 언덕 다 티샤크 오른쪽 조심 우리 둘로 쌓였다 둘로 쌓였어 뒤로와 뒤로와 더 뒤로와 숙탄 아니야 여마탄 말하고 쏘지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는데 안 보여 안 보여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나은지 저쪽 SE에 1번 팡 갈색나무 갈색나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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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은 사망 시켰고 좀 들어갈게 나 왼쪽으로 돌자 왼쪽으로 근데 우리 싸먹힐 수 있으니까 돌 돌기야 돌기야 어 돌기고 몇 명 잡았어 방금 우리 두 명? 나도 한 명 확정킬 시켰거든 기절한 거 그 기절을 내가 시켰고 아까 아까 그쪽 세 명 있었던 거 같은데 어 네 명이었어 네 명 술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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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우리 따라왔다 쟤네 우리 따라왔다 아 아 바위 바위 75 바위 75 바위 아래로 돈다 아래 흰 흰 나무 어 2번 나무 2번 나무 해 2명 나 지금 내 팔 앞에 있어 술탄 날라온다 부평 쪽으로 잘 죽어 얘들아 난 여기 있을게 나 바로 앞에 있어 아 아 내 바로 앞에 나무 내가 너를 살릴 수가 없어 아 살리라는 게 아니라 너 혹시 아벨 바로 뒤에 있다 내 뒤에 있다 내 주명 있다 주명 저 봤나? 연기에 주명 있어 연기에 주명 두 놈 봤나? 한 놈은 위로 한 놈은 아래로 한 놈은 부평 쪽으로 왔고 한 놈은 이쪽 바로 이 쪽으로 왔어 아 3등이네 3등 잘했다 그래서 저거 잡았으면 2등인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